몸소 정전기를 제거했더니 증상이 나아졌다. 나는 모든 질병에 체내 정전기가 관여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토피와 탈모를 비롯한 피부질환, 사회 문제로까지 된 알츠하이머병과 우울증, 조울증에는 체내 정전기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아토피와 자외선 알레르기가 깨끗이 낫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얼굴 전체가 새팔게 지거나 목 부위가 코끼리 피부처럼 우둘투둘하게 변하는 듯 보기에 더 힘들어 보인다. 가려우면 괴롭다. 여름밤에 외출했다가 모기에 몇 군데 물렸을 때의 가려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다. 문제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아토피 치료법이라고 해봤자 스테로이드 재정도가 고작이라는 점이다. 염증성 질환에 주로 쓰이는데 근본적인 치료약도 아닐 뿐더러 오랜 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데 스테로이드 재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장기간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근에 60대 남성이 연락을 해왔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피부과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면서 병명도 붙이지 못했다고 한다. 아프고 가려워서 매우 불쾌한 나날을 보냈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증상은 아토피였다. 한편 자외선 알레르기로 인해 고통스럽다며 찾아온 한 여학생은 피부가 쇠팔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햇빛을 쐬 부위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외선 알레르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낮 동안의 외출은 되도록 피하고 여름에도 긴 소매에 커다란 모자를 써서 햇빛을 차단해야 했다. 생활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러워서 평범한 생활은 포기한 지 오래였다. 이 두 사람에게 나는 똑같은 조언을 했다. 가장 먼저 되도록 흙위를 맨발로 걸으라고 했다. 근처에 밭이 있다는 말에 밭일도 해보라고 권했다. 만약 바다에 갈 일이 생기면 해변을 맨발로 걸으라고 했다. 가급적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 여기에 더해 해초를 말린 다음 불에 태워서 만든 재를 초산에 한 달간 정도 담갔다가 매일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시라고 했다. 피부 케어 방법도 알려주었다. 아토피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비누로 깨끗이 씻는 일을 중요시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라고 설명했다. 계면활성제 때문이다. 그러니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비누는 사용하지 말고 가능하면 속옷을 세탁하는 세제도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라고 했다. 나의 지도를 따른 결과 아토피 환자인 60대 남성은 한나절디부터 가려움이 줄고 피부에 붉은기가 옅어지더니 지금은 완전히 건강한 피부를 되찾았다. 좌해선 알레르기를 앓던 여학생은 꼼꼼하게 치료경과를 문서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왔다. 치료경과서를 보니 내 지도를 따른 지 이틀째 되는 날부터 그녀의 피부에서 끈적끈적한 누런 진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목도 아팠다고 한다. 양팔 안쪽에는 팔찜 비슷한 것이 나고 눈에는 눈곱이 끼고 가려웠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개선의 기미가 보였다. 목에서 나오는 진물의 양이 줄고 목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팔과 목의 군데군데에서는 정상적인 피부가 돋기 시작했다. 가려움도 이 무렵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그 전에는 수업 중에도 가려워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수업 중에 벅벅 긁지 않는다고 했다. 한 달 남짓 지나자 붉으스름했던 얼굴도 정상적인 안색을 되찾았고 목에 붉은기도 가셨다. 피부는 원래 외부 자극을 방어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고 생명이 위험해 처할 수도 있다는 뜻임을 확실히 기억해두자. 몸속 정전기를 빼는 일곱 가지 생활 수치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체내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병이 나면 누구나 일단 눕는다. 몸을 쉬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누워서 쉬거나 자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느리 잠만 자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불 위에 누워있는 것은 몸을 절연된 상태로 만들어 쟤네 정전기를 빼낼 도리가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한다. 그러면 무심코 흙도 만지게 되고 접지된 무언가의 손이 닿은가에서 정전기를 빼낼 기회와 마주칠지도 모른다. 하나 더 덧붙이면 수면 시간이 너무 길면 알차의 먹병,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는 동안 몸속에 정전기가 쌓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면 시간은 되도록 일곱 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더 오래 자고 싶다면 다섯 시간 정도 간격으로 중간에 일어나서 손을 씻거나 정원에 나가 흙을 만지는 식으로 몸속 정전기를 빼낼 필요가 있다. 나는 케이에게 누워만 있지 말라는 말과 함께 어떻게 해야 증상이 나을지를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먼저 소금을 엄지와 검지로 집어서 먹고 물을 마신 다음 힘들더라도 밖으로 나가서 흙을 만지고 와 그리고 다시 자 잠에서 깨면 또 소금 조금의 물 한 잔 그리고 흙을 만지러 나갔다 와 이것만 해줘도 몸이 완전히 달라질 걸 여기에 달걀술을 한 잔 해도 좋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달걀술이 잘 듣는다고 한다 달걀술은 날달걀을 거품이 날 정도로 완전히 푼 뒤에 따끈하게 대온술 정종을 부어 마시는 것이다 여기에 나는 엄지와 검지로 집은 불량에 소금을 섞어 마시기를 추천한다 달걀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땀이 많이 나 해열이 되고 영양 보충까지 되기 때문에 감기에 좋다고들 하는데 그 치유효과가 전통적인 민간요법을 따르는 데 오는 심리적 영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실제 감기에 효과적인지는 해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설에 의하면 적당량의 술은 숙면을 돕는 데다 알코올의 작용으로 나인소자임 세균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다당류를 가수분해하는 효소 눈물이나 콧물, 모이 등에 들어있는데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와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시스템이다 추출된다고도 한다 여기에 체내 정전기의 균형을 잡아주는 소금까지 섞어 마시고 세표 정전기와 함께 접지시킨다면 건강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금을 첨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소금에는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소금을 먹으면 체내 정전기가 중화된다 충분한 영양과 휴식에 그치지 않고 체내 정전기까지 빼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이론적으로 완벽한 치료법인지 그저 감탄할 따름이다 다만 협심증이나 신근경색의 예방을 위해서는 염분 섭취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물 야 알칼리수 인체는 호흡을 통해 산소를 흡입하고 그 산소의 야 2%가 활성산소로 변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한 활성산소는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양면적인 착용을 한다 면역체계의 강화 근육 재생은 물론 세포신호 전달과 항상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산화한원 신호의 매개체가 되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반면 세포를 산성화시켜서 암, 고혈화, 동맥 경화, 아토피 피부염, 간질환, 뇌졸증, 스트레스성 위험, 전시,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활성산소의 양면성을 나열하고 보니 활성산소의 해가 더 커 보인다 하지만 이는 활성산소의 농도가 높을 때의 얘기다 활성산소의 체내 농도가 적절하면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체내 농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생겨나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방법은 황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지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도 좋은 방법은 물을 가려 마시는 것이다 일본 규수대학교 대학원 유전자공학팀의 시라바다케 교수는 그 답이 약 알카리스에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약 알카리스는 pH 7.5에서 8.5의 물이다 실험에서 슈퍼옥사이트라고 불리는 활성산소 발생장치에 약 알카리스를 투여했더니 활성산소가 제거되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환자 테스트에서는 약 알카리스가 변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당시 최규환 박사는 제소 4년에서 최대 30년간 변비를 겪어온 만성변비 환자 8명에게 약 알카리스를 약 4주간 마시게 했다 그 결과 8명 가운데 6명의 환자가 배변 시 불쾌감이 사라지고 배변 횟수도 뚜렷하게 늘어났다 반면 변비가 없는 환자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약 알카리스가 변비를 포함한 각종 질병에 효움이 있음을 증명한 실험도 있다 일본 새로운 물 연구회의 하야시 히데미스 박사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약 알카리스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 알카리스의 다양한 건강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당뇨병 환자의 혈당 안정화 간질환 환자의 강기능 조기 개선 위 12지장 괴양의 개선과 재발 예방 고혈압 및 저혈압의 개선 전시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의 개선 및 치유 만성변비의 조기 치유 신경성 설사의 개선 또한 하야시 히데미스 박사는 악취가 나는 변 역시 물이 원인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변에서 악취가 나면서 변이 검고 딱딱하다면 위암이나 간암으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변이 악취를 풍기는 것은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관 내 미생물군에 의해 부패되고 발효됐기 때문이다 악취가 심하고 더러운 변이 되거나 냄새가 없고 깨끗한 변이 되는 것은 소화관 내 미생물군의 서식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에 의해 좌우된다 만일 신선한 음식을 섭취했는데도 악취가 나는 변을 배설한다면 마시는 물과 조리용 물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인체는 섭취, 소화, 배설의 순환을 통해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약 알카리스는 이러한 순환을 도와 우리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 미네랄이 없는 물이 독이 되는 이유 물은 깨끗하면 되지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꼭 골라 마셔야 하나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은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질병과 싸울 힘을 잃는다 물론 미네랄이 없더라도 물은 갈증해소라는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갈증해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체내에 들어간 물은 세포의 바깥쪽을 채우는데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면 역삼투압 현상에 의해 세포 안에 있는 미네랄이 세포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미네랄이 없는 물은 당장의 갈증은 해소하지만 결국 체내 미네랄을 도둑질하게 된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산성수의 해를 입증한 연구들 한국 무라케 김광영 박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압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게 한 후 혈액검사를 했다 그 결과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압물을 마신 사람의 백혈구는 심하게 응고되어 있었다 백혈구는 인체가 병원균과 싸우는 줄여 병사인데 이들의 힘이 약화되었으니 적군과 제대로 싸울리 만무하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암세포가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다 암세포의 입장에서는 약한 적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산성수는 약한 적을 만드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백혈구만이 아니다 학계 연구보고에 의하면 산성수를 마시고 20분 뒤에 관찰해보면 적혈구들이 서로 엉겨 있었다 적혈구는 인체에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산성수가 혈액을 더럽히고 적혈구의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듯 혈액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산성수는 당뇨병에도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의대의 이규재 교수팀은 당뇨병이 있는 실험용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정기간 역삼투합 방식으로 정수한 물과 미네랄이 충분한 물을 각각 투여했다 그 후 혈당검사를 해보니 두 그룹의 혈당치가 현저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규재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산성수 증류수와 미네랄이 포함되지 않은 물은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성수는 임산부에게 치명적이다 임산부가 산성수를 마시면 태아에게 좋지 않다 기본적인 반륙은 태아식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분당 서울대병원 소아기내과 이동호 교수에 의하면 임신 중에 산성수를 마시면 몸이 산성화되어 제내 균형이 깨져서 임산부는 물론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내용은 해외 석학들도 인정하고 있다 국제 무라케 미네랄 연구팀의 인그리드 로스버그 박사는 산성수와 산모의 건강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임산부에게 절대 역삼투합 방식으로 정수한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한다 세포 바깥쪽을 미네랄이 없는 물이 감싸면 도리어 그 물이 세포 안에 미네랄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모가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마시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산모가 이런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몇 세대 전부터 알려진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의 혈액과 재액이 산성이라는 점도 놀랍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삼투합 정수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이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이지만 역삼투합 방식으로 정수한 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주장이다 산성수는 이럴 때 필요하다 다만 산성수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피부 미용이다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산성수를 바르거나 산성수로 마사지를 하면 피부에 수분이 보충되어 건성 피부가 중성 피부로 변화한다 살균력이 강하기 때문에 피부의 세균도 없애주고 산성수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돈다 거친 손을 부드럽게 하는데도 산성수는 꽤 효과가 있다 아동용 장난감이나 식기 등을 세척할 때도 산성수로 하면 세제가 필요 없으며 과일이나 채소를 산성수에 담갔다가 씻으면 농약이 제거되는 것은 물론 더 오래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다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들고 깨끗한 장이 건강을 만든다 이 말은 단연코 진실이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장을 깨끗하게 정수하여 만성질환, 난치병을 스스로 고친 수만 명의 환자를 보았고 지금도 나의 클리닉에서 날마다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 얼마 전 직장암을 앓는 70대 여성 환자가 수술하지 않고 자연치료를 하고 싶다면서 클리닉에 찾아왔다 생채식과 절식, 커피관장 등 장을 정화하는 요법을 실행한 결과 몇 달 만에 많은 숙변을 배출한 후 자연치유된 일이 있었다 장내에 더러운 숙변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하는 것을 자주 봤는데 정답은 숙변이 존재한다 이다 숙변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만이 숙변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 이 직장암 환자의 숙변을 나는 정확하게 확인한 바 있다 보통의 대변과는 너무 다른 모양 성질, 색깔, 냄새, 검사상 소견을 보았는데 이러한 숙변의 배출은 장을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하나의 좋은 칭표다 숙변이 배출된 후 대부분 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장애, 만성통증, 각종 암, 기타 만성질환들 겉으로 드러난 병증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장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비가 맑아지면 거의 모든 병증은 좋아진다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이처럼 쉽고도 단순한 장 청소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를 믿고 실천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좋은 결과를 경험했다 따라서 장을 깨끗하게 바꾸면 인생도 깨끗하게 바뀐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장 청소 후에는 병만 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나 눈빛이 밝아지고 피부도 깨끗해지며 심신이 경쾌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 자연의 운명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나의 경험에 비추어 확신하건대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건 이 책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서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틀림없이 좋아질 것이다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 가운데 배설은 단연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면 위장계통이 정말 중요하다 사실 나 역시 처음에는 적절한 장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에 걸친 임상영양화 효과를 목격하면서 세포조직의 상태가 건강상태와 질병유물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제 나는 우리 몸의 건강 문제가 다른 어떤 부위보다 장에서 더 많이 시작된다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 몸의 건강은 장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 이 점을 잊지 말라 우리 몸의 세포조직이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은 장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이 단순한 사실만 깨달아도 장 건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크게 진일보하는 것이다 배설기간 가운데 장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건강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물론 인체 모든 부위에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인체 세포조직에 대한 해독작업은 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려면 적절한 수분 섭취, 신경관리, 근육관리, 혈액순환, 적절한 양의 생화학 영양분 섭취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장에 독성물질이 쌓여 더러워져 있다면 장세척이 선행돼야 한다 인체 내 신진대사 결과 생겨난 내부 독성물질과 오염된 공기나 물 또는 흡연 등으로 생겨난 외부 독성물질이 잔뜩 쌓이게 될 경우 세포조직은 영양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체의 노폐물도 원활히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독성물질로 가득한 세포조직에 상처가 생긴다면 독성물질을 세척해주기 전까지는 치유도 극도로 터디게 진행된다 장은 인체 내 독성물질 대부분이 쌓여있는 기관으로 독성물질은 장벽을 통해 혈액이나 닌프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 온몸으로 퍼져나가 각 세포조직에 쌓이게 된다 따라서 장을 깨끗하게 만들면 혈액도 깨끗해지고 세포조직도 더 깨끗해지며 그 결과 세포조직을 보다 쉽게 재건할 수 있다 세포조직을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단기간 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최소한 1년은 노력해야 제대로 세포조직을 재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세포조직에 대한 세척 작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적절한 영양분을 보충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손살같이 내달리는 자동차, 별리하게 빨리 조리해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등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시대에 뭔가 생각할 여지를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장관련 질병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의학기는 조기 발견을 강조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예방이다 어려서부터 장을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받아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바꾸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대식 변기의 문제점들 장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은 현대식 변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문명화된 현대사회에서 우리 장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변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현대식 변기는 인체공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패변장치다 소위 미개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쪼그려 앉아서 편을 본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처럼 현대식 패변장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겪지 않는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의 섭리에 맞게 쪼그려 앉아 편을 보면 장을 받쳐주는 허벅지 부분이 장벽을 눌러주게 되는데 그것이 건강의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된다 그림을 보면 쪼그려 앉아서 편을 볼 경우 장의 어떤 부위가 떠받쳐지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쪼그려 앉아서 편을 보기 때문에 직장 문제나 치질이 전혀 없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남미, 중국 등지에서는 종종 바닥에 구멍이 난 체대식 변기를 사용해 편을 보려면 쪼그려 앉아야 한다 원래 쪼그려 앉아서 편을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패변 자세다 쪼그려 앉아서 편을 보는 것이 일상화되면 직장에서 치질 장맥이 튀어나오지 않는다 현대식 변기는 1850년경 영국에서 처음 보급됐고 이내 모든 문명 세계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변기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거의 비슷한 식의 배설물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배관 시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변기는 원래 시계 제조공인 알렉산더 커밍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 이후 캐비닛 제조공인 조지프 프라마에 의해 개선되었다 두 사람 다 의학 분야에 몸 담았던 사람이 아니라서 인간의 생체 역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 쪼그려 앉아 편을 보는 것이 인체에 얼마나 좋은지 전혀 알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 역시 쪼그려 앉아 편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새롭고 개선된 변기는 빠른 속도로 사회에 자리잡게 되었다 1900년대 초에 이르러 세균성 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목격한 일부 의사들이 그 당시의 관습들을 문제의 원인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현대식 변기였다 1924년에 출판된 복부의 문화라는 책에서 저자는 그 당시 의학계에 저명한 권위자 몇 명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들은 현대식 변기의 잘못된 디자인과 그로 인해 약이 되는 건강상의 문제들에 대해 아주 거침없는 비판을 퍼보았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탄식했다 이 장치가 인류의 엉덩이 밑에 깔리기 전에 그걸 발명한 사람이 이 장치 때문에 먼저 죽어버렸다면 좋았을 텐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데니스 버킷 박사는 식이섬유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했는데 흥미롭게도 그는 전통적인 아프리카 사회에는 왜 대장암 환자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쪼그려 앉아 편을 보는 자세에 대해서도 관찰한 바 있다 식이섬유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발견이 수십 년이 지나서야 널리 인정받았듯 배변 자세에 대한 그의 관찰도 한동안 인정받지 못했다 맥주의 중요성에는